목이 칼칼할 때 의심해봐야 할 질환 등 요즘처럼 견덕이 심한 날씨에는 목이 칼칼한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후통이 있을 때 의심해봐야 할 질환은 무엇이 있을까요? 코로나19 인후통과 함께 장기침이 동반된다면 코로나 감염 가능성을 염두해야 합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인후통, 마른 기침, 발열, 전신 근육통이 나타납니다. 봄철 미세먼지는 심한 통증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인후통일 가능성이 높아요. 편도염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면 편도염을 의심합니다. 편도염에 걸리면 인후통, 고열, 우한, 몸살 기온이 나타납니다. 약을 먹고 충분히 쉬었는데도 열이 심하거나 가래가 너무 많다면 병원을 찾으세요. 명류성 식도염 만성편도염이 아니라면 명류성 식도염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류성 식도염에 걸리면 인후통, 목소리 변화, 헛기침, 상복부 통증이 나타납니다. 코로나19 편도염과 달리 누웠을 때 밤시간대에 증상이 있다면 명류성 식도염을 의심하세요. 이외에도 이물질 걸림, 목감, 갑상선 질환에 의해서도 목의 칼칼함과 통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증상도 방치하지 마시고 치료받으세요.